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나라가 정말 최악으로 가고 있구나 나라가 정말 막장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땅히 지켜야 될 일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일 등이 많은 부분이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은 전 국민에게 2만원씩 통신비 지원 소식을 접하면서 된 생각입니다. 그것도 현금을 쌓아놓고 쓰는 것이 아니라 9천억이나 빚을 내서 행한 제 생각에는 정신줄 놓은 사람들의 판단이자 결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가진 생각이 조금 극단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보통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신문의 댓글 그리고 또 제가 내보낸 방송의 댓글들을 쭉 살펴보면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2만원 그런 지급권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한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신비 2만원 지급하려고 나라가 9천억원 빚을 내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 되느냐 말이 되지 않는 일이 아주 일상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사회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또 한 분은 나라에 재원이 없다고 추가경정예산을 몇 차례나 편성하면서 통신비 2만원을 준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내린 결정인가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식입니다. 또 한 분은 2만원을 주면 달래지는 민심 정도로 우리 국민을 봤다는 게 참 열을 받는다. 보통 시민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지 않고서는 2만원 주면 좀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책당국자나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감을 여지없이 드러낸 분이 꽤 많았습니다. 나라 살림을 마치 게임 머니 쓰듯 하니 정말 걱정입니다. 걱정하는 사람이 참 많죠. 2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 2만원은 다음에 10만원도 될 수 있고 100만원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발상 자체를 굉장히 기이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는 2년 뒤에는 나라가 없어집니까 대체 이후에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있는 분들은 집권이 끝나고 그 이후에 빚과 관련된 청구서가 오랜 세월 동안 한국인들을 짓누르게 된다는 사실을 걱정하는 것이죠. 이것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1조 가까운 돈이면 한 기업의 생사를 좌우하는 금액이고 기업을 만들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데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2만원 참 치욕스럽습니다. 그 1조 원을 좀 더 현명하게 쓰길 바랬는데 참 유감입니다. 이런 보통 사람들의 생각을 접하다 보면 참 딱하다는 그런 표현이 절로 나옵니다. 제가 내보낸 유튜브 방송 2만원 통신비 지급권에 대해서 또 보신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참 살다 살다 배리를 다 봅니다. 국가 세금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쓰는군요. 국민들의 동의와 허락도 없이 자기네 돈처럼 마구 써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주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2만원 갖고 박수치는 사람들은 아주 드물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2만원이 뭘 뜻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또 한 분은 저급한 국민으로 길들이고 나라를 빨리 망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는 데 익숙하니까 공짜로 받는 데 익숙하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배우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그런 삶의 검은이나 삶의 원칙들이 많이 허물어져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꽤 많은 거죠. 저 사람들은 우리를 우습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발상이 나왔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뼈아픈 겁니다. 국민들은 아주 우습게 생각하기 때문에 2만원 주고 환심을 살 수 있다. 2만원 주고 불만의 재갈을 물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을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것인지 벌써 거지가 다 된 기분입니다. 부정선거와 추미애의 사태를 덮으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도 계십니다. 2만원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구걸 했습니까? 2만원 주고 앞으로 얼마나 더 떠들어갈 것입니까? 이렇게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아마도 시중에 신문에나 아니면 유튜브 방송에 관련된 내용의 댓글을 확인하면 제 판단에는 거의 95% 이상 정도가 반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음 질문은 2만원이 뜻하는 것입니다. 자 2만원을 받고 기분 나쁘다. 기분이 억수로 나쁘다. 이 정도에 그치지 않고 도대체 우리에게 주어지는 2만원이 뭘 뜻하는 것인가. 그 단계까지 한 번도 우리가 생각을 다듬어 볼 수 있으면 여기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또 앞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구상과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그들이란 것은 집권 세력의 핵심 멤버들입니다. 물론 여기는 문 대통령이라든지 이당영 또 집권 여당의 당대표라든지 또 정세균 총리와 같은 그런 대한민국의 그런 수뇌부를 뜻합니다. 그들은 훗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권력을 재창출할 것인가 그것이 모든 그런 행위의 1번입니다. 그들은 정상적인 사고를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기서 정상적인 사고라는 것은 순리대로 효율성이 있느냐 면해서 시장원리대로 자원을 배분하는 것에 대한 아예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로지 정치원리와 오로지 득표활동에 어떻게 도움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최우선적인 기준이자 잣대로 생각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은 권력 유지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2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또 무엇이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권력을 다시 창출하는 것 권력을 유지하는 것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선거도 그렇고 카카오도 들어오라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점점점점이 연결되게 되면 우리는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2만 원을 줄 수 있다면 앞으로 5만 원도 줄 수 있고 50만 원 줄 수 있고 100만 원도 줄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나라의 곡관이 거들나든 후세대가 다음에 거릉병이가 되든 그건 관계할 바가 없다는 거죠. 일단 우리가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권력을 재창출해야 되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생각이 아주 강한 겁니다. 국민들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빚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하고 세금을 더 짜내서 마지막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로 지속할 것이다. 그러니까 표를 얻는 모든 방안을 다 강구할 것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에 파국이 발생하기 전까지 그리의 울음이 넘쳐 흐르기 전까지 다 계속해 나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국민에게 좋은 이야기 하겠죠. 우리 재정건전성은 양화입니다. 우리는 재정을 더 쓸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잘 나갑니다. 이른바 국뽕에 한참 취해하는 그런 상태를 국민들에게 조장을 하겠죠. 다음은 조세와 준조세 부담 증가로 한국의 사업환경은 날로 어려워지게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생활환경도 급속히 악화될 것입니다. 이 생활환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장률의 상당 부분 연동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지출을 보충하기 위해서 눈덩어리처럼 불어난 국가채무는 궁극적으로 신용등급의 하락, 외채 조달의 어려움, 외자 유출, 원화가치 폭락 이와 같은 순서로 재정위기를 피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수입은 줄어드는데 나라는 늙어 가는데 계속해서 돈을 쓰면 그 나라가 온전하기를 바랄 수 없는 거죠.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계속해서 늘고 만드는 것이 다 고정비 성격의 대형 지출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만드는 나라면 그 나라가 거들나지 않고 어떻게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재정위기와 실물위기 등이 조합된 복합위기 상황, 이른바 경제위기 상황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한쪽은 재정위기고 한쪽은 실물경제가 망가지는 겁니다. 워낙 세부담이라든지 임금이라는 게 높아지니까 물건이 안 팔릴 거 아니에요. 물건이 안 팔리면 나라와 마찬가지로 만성,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그런 조직들이 많아지겠죠. 설마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겠냐? 설마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이런 우리가 가끔 외신 기사들을 통해서 보는 다른 나라의 가혹한 어려움들이 이 땅에 재현될 가능성을 저는 매우 높게 봅니다. 그냥 낮게 보는 건 매우 높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다 더 최악은 부정선거가 고착화되면서 권력을 교체하는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게 되면 그것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권력 교체화라도 가능하면 그래도 조금은 숨통이 있겠지만 부정선거나 이런 부분을 워낙 정밀하게 해 가지고 더 이상 권력을 바꾸는 것이 지배권력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면 그냥 그 상태로 국민들 가운데 지지세력들과 권력이 야합을 해 가지고 막판까지 나라를 내모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2만 원을 보면서 그냥 눈에 보이는 2만 원 좋은 기사에만 함몰되지 않고 2만 원을 넘어서 이 2만 원이 우리 한국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뜻하느냐를 한번 새겨봤습니다. 물론 저의 전망과 추측이 100% 완벽하게 맞았더리라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어떤 종류의 개인적인 사심이 개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추측을 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널리 확산시키고 또 선거의 공정성을 더하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 상황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 공TV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